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양평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5호선 양평역인데요. 지하철 선유도역으로부터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요 업무지역을 지나는 5호선 역사권인 만큼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은 양평역입니다. 특히 이곳 양평동에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한국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에 근무 중인 직장인들인데요. 5호선으로 지하철이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하고 있어 차량 및 버스를 통한 출퇴근도 편리합니다. 여의도에는 금융업계 외에도 정치, IT와 방송 등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만큼 인근에 위치한 양평동 임대수요 또한 풍부합니다. 뛰어난 업무 접근성을 지닌 5호선 양평역 역사권이면서 바로 앞에 안양천이 위치해 있고 한강과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자랑하는 영경포구 양평동의 신축 오피셀입니다.